지난달 남태평양 섬나라 통과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해저화산 폭발로 인구의 84%가 화산재와 쓰나미의 영향을 받은 가운데 화산폭발 당시 수십만 회의 번개가 발생했다는 관측 보고가 나왔습니다. 해저화산의 폭발 전후로 59만 회의 낙매가 관측됐다고 합니다. 한편 2018년 인도네시아 아나 크라카타우 섬 화산폭발 당시에는 일주일 동안 약 34만 회의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전세계적인 기후변화가 심화하면서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미우데자네이루주 페트로플리스에서 홍수와 산사태로 사망한 주민이 최소 71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초토화된 현장에선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질 미우데자네이루주의 페트로플리스에선 15일 오후부터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으며 약 6시간 동안 줄기차게 폭우가 내리면서 도시는 숙대밭이 되었으며 이날 페트로플리스에 내린 비는 259mm로 한 달 강우량에 막먹는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한편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에도 가뭄 피해가 크고 말레이시아에서도 한 달치에 비가 하루에 쏟아져서 큰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성지인 메디나 남서쪽에 있는 바드르 사막이 얼어붙었습니다. 일교차가 큰 사막에서는 겨울 한밤중에 눈이 내렸다가도 해가 뜨면 녹는 것이 일반적으로 한낮에도 눈이 녹지 않은 건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